이제 어떡할 거야 바빠 엄마 좀 어떻게 해봐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야죠 왜 아무것도 안하고 혼자 당하고만 있습니까 왜요 누가 오셨다고 영정도 제가 어떻게 은하그룹을 삼키는지 그걸 다 지켜보셔야 하는데요 어디서 매장 찍어놓고 돌아놔? 지우씨가 알면 어떡해 이에라씨 어머니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니 마음을 정해 우리 이쯤에서 그만 끝냅시다 너 내 남자 꼬득이라고 일부러 버티고 있는 거였어? 미안! 한 번만 더